다음은 임시안별로 감독입니다. 중간에 빨간,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먼저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바라볼게요. 옆모습이 멋있게 나왔으니까요. 옆모습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임시안씨 단독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역에 임시안씨 중앙에 서서 먼저 좌측 바라볼게요.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밑으로 조금만 한 번만 다시 한 번 쳐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희연씨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바라볼게요. 네, 이번엔 칸영화제 같이 입장하시는 김희연씨. 네, 다음은 전혜진씨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정한 걸크러쉬를 보여줬는데요. 네, 유일한 홍일정으로서 중앙에 서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바라볼게요.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잠시 내려가주시고 설경구씨와 임시안씨 2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브로케미스트리 진정하게 보여주셨는데요. 네, 먼저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볼게요. 네, 우측 같이 동시에 봐주시고요. 네, 중앙 다시 한 번.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총 한 번 쏠까요? 네, 사랑의 총알. 네, 중간에 계시고요. 네, 나머지 김희연씨와 전혜진지 입장에서 배우 단체컷 촬영하겠습니다. 네, 먼저 좌측 바라볼게요. 같이.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다 같이 엄지척 한 번 해볼까요? 네. 네. 네, 그대로 계시고요. 감독님 입장에서 마무리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바라볼게요.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칸 영화제 초청 됐는데요. 다 같이 화이팅 한 번. 네, 포즈로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화이팅 한 번 포즈로 해주시고요. 네, 불안당.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기자 감담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 이제 인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시 한 번 오늘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기자간단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